김시덕 오늘까지 국방 홍보 포스터랑 표 준비하라는데 다 했어? 준비했습니다! 보여줘 봐봐 생조만 갖다 내야 되니까 형님 검사를 내가 하겠어 야 오지현 이거 뭐야? 자락계나 병장도신 만련중 다시 보자 조심해 쳐다보지만 위기향 생길 것 같아 김시덕 보자 여기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나이스 공감대생이지 않습니까? 이거 대상이다 발라도 얼굴이 안갈아진다 우리 장동민 보자 의미가 있어 보여 이거 어떤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야 내가 표안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게 드래가 안되는거야 병장인 내가 내무반적인 나의 표시리라고 보여줄게 저는 국방 홍보는 이정도는 돼야 될거 아니야? 내가 지킨 자주국방 부모 형제 편이 잠든다 이게 바로 나의 표다 흥수롭다 야 야 그나저나 소장님이 네모 검사에 있다고 하니까 청소도 빨리빨리 해 너는 침상 닦고 넌 전투화 닦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 얼굴 닦고 너만 깨끗한 우리 친구들 다 깨끗해 발목 움직여 빨리빨리 해 청소해 야 신병 이병찬 동민 야 너 구두강 내는 법 모르지 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가르쳐줄게 구두강은 말이야 침강이 최고야 침강 이봐 강나는거 봐 이병찬 정상 빨리 안 닦고 알겠어 알겠어 빨리 닦고 야 니 뭐하는거야 침강 내는 겁니다 아우 침 냄새 그냥 닦고 알겠습니다 한상균 병장님 아 알았어 빨리 닦고 빨리 닦고 아니 그쪽 좀 닦으라고 해 야 너 이거 하지마 너 빨리 가서 쓰레기통 버리고 와 아 알겠습니다 빨리 가 빨리 움직여 시간 다 됐잖아 숙박 시간 됐는데 아 알겠습니다 숙박 및 야 신병민 이병찬 동 쓰레기통 어땠어 버리고 오라 그랬지 야 쓰레기고는 할 것만 배워야지 쓰레기통 진짜 버려 야 소년단 조선 그만 됐어 됐어 빙끈 저장님 유괴양 생길 것 같습니다 하던대로 하십쇼 나도 좀 민망하구만 예정대로 오늘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겠다 저희 소년단 완벽합니다 자 병장부터 네 너 오차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으이그 뭐 아니 은 은 은인가 제 와이프입니다. 아, 동현씨? 그나저나 이 사람이 말이야 아직까지 혼인 신고도 안하고 총각 행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문이 들지 마십쇼. 스키님 바빠서 그렇습니다. 할 겁니다. 그나저나, 아직 반지도 안 끼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우리 카톡이 공굴을 사지 뭐! 저 다음 오지였어. 상대오준! 누구야? 제 여자친구입니다! 엎드려 이 자식아. 이거 폭바물 창고에 따로 보관해. 오, 위기향 생길 것 같아. 다음 김시덕. 김시덕. 시덕이는 뭐 여자친구 없지? 아, 있습니다. 여자친구 사진 보여드릴까요? 유자, 순옥자, 말자, 향석이.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냐? 눈치껏 행동해 이 자식아. 팍! 장, 장동민. 후병, 장동민. 와봐. 어? 아니, 육대 사진 아니야? 야. 장동민. 부대 내서 일한 상관감이 곤란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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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민. 야, 너 왜 소대장님 사진을 가지고 다녀? 근무 쓸 때 조리를 잡히면 잠이 확 깁니다. 야, 어떡해. 영례, 영례. 영례, 영례. 내 미시리 아주 엉망이야. 빠져가지고 말이야. 5분 내로 완전 군장하고 염병장으로 지파. 너도 지파패이 자식아. 아, 진짜. 야, 내가 니네 때문에 만년에 지금 염병장 지파하게 되겠어? 어? 용서 안 해. 나와. 한 명씩 나와. 내가 아주 자녀에게 하극상은 바로 사형이야. 좀비처럼 죽여주겠어. 빠아앗. 빠아앗! 빠앗! 빠아앗! 뭐 이케 안 죽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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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김시덕 나와. 김시 형 김시덕. 잘 봐, 김시덕 어떻게 하는지. 너는 매트릭스로 죽여야 돼. 슝! 슝! 마지막? 슝 슝! 슝슝 슝 슝 슝 죽어.어버라 니가 제일 문제야. 너 때문이야 너 لوnight 아주 내가 쿠션으로 각 좋아 잘 봐 호? 하하 띵 띵 감사합니다.